1, 2, 2, 3 1, 2, 3 들어와 들어와 그거 소리 꺼야 돼 무슨 소리? 그.. 네 네 그거 들어오면은 하울링땜에 안될 수도 있어서 알겠어 다키타키룸바 안녕하세요 나 왜 이렇게 있어? 안녕하세요 민트북 시청자 여러분 진심이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누구시죠?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긴 누구시죠? 누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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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누구세요? 앞에 누가 타있었어요 아니 아니 앞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고 저희는 둘이 딱새우 딱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 현재님 하트 올라갔어 현재님 하트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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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도연 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와우 헐 아 민수르 민수르 별풍선 좋아 비 그친게 아니고요 비 엄청 많이 와요 여기 지금 엄청 많이 나이 그런 사람이 누구지? 네? 유튜브는 후원인데 별풍선을 쏴갖고 저한테 입금이 안될 것 같은데요 현재님 왜이렇게 이뻐요 다 가리고 있는데 이쁘다고 하시네요 마스크가 이쁘다는 저한테 입금이 안될 것 같은데요 역시 제주도 역시 제주도 비 많이 옵니다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어요 아 진짜 엄청나게 올 때 감귤 초콜렛 올 때 감귤 초콜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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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봐야돼 귤초 감귤 랩 요즘 재미들린 말장난인데요 저거 이거 꺼야돼 코콜렛 여보세요 여보세요 들려? 아 뭐야 형 어디야? 들려? 어 잠깐 어디 좀 나왔어 너 어디야? 나 여기 지금 나 제주도 왔어 아 제주도? 제주도 지금 비 온다며? 어 제주도 비 좀 와 진짜 여기도 와 거기 어디야? 거기 어딘데? 여기 어디냐고? 어 비밀이야 거기 비 와? 여기 비 안 와 어 비 온다고 하지 않았어 방금? 어? 내가 그랬어? 미안해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괜찮아 괜찮아? 괜찮아 용서해줘 어 민튜브야 민튜브? 이제 민업튜브가 됐어 민업튜브 언민튜브 아니었어? 언민튜브 언민튜브 응 형이 형이니까 아 그랬네 형이 앞으로 봐 아 알겠어 알겠어 이게 뭐야 저기 형 인사해줘 이거는 어 뭐야 이것도 인사해줄래? 뭐야 안녕하세요 업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가 잘 나오지 어떻게 할까? 여기가 조명이 있어서 그래 아 뭐야 나 나오고 있었어 안녕하세요 사람들 안녕하세요 사람들 안녕하세요 업튜브 순자 여러분 너 목걸이 예쁘다 여기가 너무 길다 길어 후원 가능? 후원 가능? 후원 가능? 후원 가능하고요 아래 계좌로 아 커리 커리님 커리 커리 커리님은 인도로 돌아가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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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목걸이 셋두셋두인가요? 셋두셋두 스테인가요? 셋두셋두 그런 느낌? 응 응 인사할래? 오 주인아 어 잠깐 재수도 없어 여러분 저희가 지금 아니야 네가 뭐라고 말 좀 해줘 아 내가 진행해줄게 응 나 못하겠어 저희가 이제 제주도에 온 지 2일 차거든요 2일 차인데 어제는 저희가 이제 다른 쪽에 있었고 오늘은 저희가 이제 서귀포시 서귀포시에 엄청난 그 곳에 왔어요 제 집이 굉장히 좋죠 종홉씨? 아 엄청 좋던데요 그쵸?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뭘 하러 왔죠? 딱 세요 딱 뭐하러 왔는지 제압해줘야지 아 근데 죄송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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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뭐 딱 세요 딱이요? 저희가 이제 회를 먹으려고 아 맞아요 회를 먹으러 시장에 왔죠 맞아요 여기 시장이에요 지금 왜 차에 계시나요? 지금 왜 차에 계시냐면요 저희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이제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거든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이제 회를 사오기로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차에서 대기를 하고 있죠 맞아요 짐작하셨겠지만 바로 커리커리 준커리가 져서 회사로 갔어요 방금 커리커리 준커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끊겼는데 술 마신 상태냐고 물어보시는데 술 마신 상태 아니고요? 아니죠 음주 방송 안됩니다 왜? 커리커리 준커리 딱 세요 짱 맛있고 짱 싸잖아요 거기 치킨도 유명한데 치킨은 유명하죠 제주도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제주도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은 제가 생각할 땐 딱새우가 아닐까 음 저는 딱새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딱새우? 딱새우 살인데? 네 딱새우가 왜 딱새우인지 알아요? 왜죠 정엽씨? 아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아 딱새우가 왜 딱새우냐면 제 생각엔 딱새우를 드셔본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딱딱해요 음 애들 지금 라이브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딱딱해가지고 근데 그냥 그렇게 와도 될 것 같아 먹을 때 딱 뿌르트면서 먹어야 돼서 딱새우가 아닐까 아 마늘치킨 먹을 거야? 치킨 유명하대 아 치킨 그럼 사라고 해? 어 딱딱해서 맞다고 하시는 거 같은데 아 진짜? 오케이 꽃게도 샀대 딱새우 입에 호록 쪽바라고는 진짜 그쵸? 아 그러면은 앞으로 호록새우라고 해야겠다 아 그러네 응 딱호록새우 어때? 딱호록새우? 호록딱새우는 어때? 호딱녹새우는 어때? 호딱녹새우로 가자 호딱녹새우로 가자 호딱녹새우를 지금 살아간다는 건가? 그렇죠 응 여기 인사해줘 뭐야? 여기 민주부 시청자 여러분 민주부 시청자 여러분들 아 같이 방송하고 있나? 어 다 외국분이지 맞네 연어 없대 응 연어가 없다고? 호록딱녹새 호딱녹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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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에 들어 호딱녹새우 호딱녹새도 괜찮은데? 친구들이랑 연결 중인가? 호딱녹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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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호딱녹새우 다 비슷하게 생겨서 보는 사람들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호딱녹새우 다른 사람들이 있는다 엄연히 다른 가치관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다 마스크 쓰고 있으면 뭐다라고? 다 누가 누건지 팥 똑같은 옷 입어먹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호가 또 되게 좋은 곳을 찾아서 좋은 집을 구해가지고 나 이상했어? 거기에서 호떡 새우랑 맛있게 먹으려고 지금 계획 중 있어요 호떡 녹새우였나? 호떡 녹새우 어제 갑자기 제주도 오신 분도 계시네 아 제주도 오셨구나 그럼 호떡 녹새우를 꼭 드셔보셔야겠네요 호떡 녹새우를 하려고 내 최애 차애 차차애 차차차 다있네요 행복한 세상입니다 채애 차애 차차애 차차차애 차차차애 차차차? 노래 아니야? 게임 아니야? 어? 어? 내가 보셔야 돼 여러분 그.. 제주도에서 혹시 할 걸 뭔가 재밌는 게 있나요? 추천해 주시면 제가 다음에 제주도에 올 때 네 상상해봐야겠다 상상해봐야겠다 어 어제는 어떻게 보내셨어요? 어제요? 어제는 어제 뭐 했지 우리? 숨바꼭질 숨바꼭질 사실 숨바꼭질 숨바꼭질 저희가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숨바꼭질 하는 거 놀랐어요 불 닦아놓고 무서웠어요 재작년? 맞아 친구들이랑 놀러왔었다 그때도 친구가 굉장히 많으시네요 아 뭐 우리는 모두 친구 알죠? 오 친? 현지씨는 마지막으로 제주도 오신게 언제예요? 마지막으로? 몇월이었죠? 우리 같이 왔잖아요 그쵸? 몇월 있는지 잘 기억이 안나는데 아 맞아 후니문들이 제주도 오신게였구나 네? 아 아니 죄송해요 뭐라고요? 이거 신기하지 않아? 저거는 지금 왜이렇게 우리카메라 오지랖 뭐야 난 찍지마라 해주세요 거절당했습니다 차단 브라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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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zam 브라질 블라COM 구 rah 이차아 나는 한 8년, 9년째인데 못해 나 꿈나무야 저는 지금 유튜버 꿈나무라서 오늘 그 점심 후기는요? 갈치? 갈치 맛있었어요 갈치 고기 진짜 맛있어요 네 맞아요 21만원 22만원이였어 22만원 22만원하고 당근 주스 2개 당근 주스였어 굉장히 5만원에 하나였어 아 10만원에 하나 와 10만원짜리 당근 주스네 와 그거 맛있어? 다? 아니 나 한 입도 못 먹었어 나 당근 싫어해 나 당근만 먹었어 당근을 먹었어 나도 유일하게 당근은 좀 안 땡기더라 나는 카레 먹을 때 항상 당근만 뺐어 다 먹는데 왜 그러지? 주황색이어서 그런가? 어떻게 그래 언제 다들 친해지셨어요? 저희 저희는 언제 친해졌죠? 음 당근이 잘 친해졌어? 여행가기 전에 네 급하게 친해졌어 게임 달라고 응 급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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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해졌어 스케줄 만드는 사람들끼리 급하게 만났어 차 안에 있어? 응 본말이야 누가 차 안에 있어? 라고 보내줘 먼저 본말을 보내줘 그치 그치 눈높이 외국 분들이 한국말 번역해서 보내시면 똑같이 본말로? 내가 말을 그렇게 해야지 권역을 또 할 거 아니야 응 근데 그건 뭐 듣는 건데 바로 되나? 안되지 그냥 하는 거지 무슨 소리야 3일 여행 갈려면 다들 친해지셨구나 맞아요 맞아요 이거 누군지 알아? 스윙스 맞아요 맨날 맞아요 맞아요 이 차가 하면 안 될까? 따로테도 이 차가 없어 오늘 음 모르겠어 저 일본어 읽을 수 있는 사람 어 나 요즘 배우고 있어 시 아이스테루다 아이스테루 아니야 시 요 요 요 아 히 히 아니야 자세야 시 아 잠시만 지다 지 지 지요 너무 어려워 흐흫 흐흫 나 바보 같아 흐흫 지온 아 응 근데 이거 무금 무금 지온 지온 아 오 오 흐흫 흐흫 죄송합니다 모르겠어요 사랑해 사랑해 아이스테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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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그건 아니었어 오늘의 TMI 오늘의 TMI가 뭐 있죠? 흰대씨가 혹시? 흰대씨가 혹시? 흰대씨가 혹시? 흰대씨가 혹시? 어 오늘의 TMI는 저는 낮에 수영복 입고 돌아다녔어요 오 와 그랬어? 네 티무늬 네 둘 다 나는 비 맞아서 우리가 덮고 쓸거 흫 하하 저거 또 뭐였어요? 저는 수영복을 겹게 말려놨는데 지금으로도 가도 못했어요 사실 오늘 좀 가다가 바다 보이고 하면은 사실 빠지고 싶었거든 바로 그런 생각으로 수영복을 입고 다녔네 바다가 전혀 안 보였어 바다를 봤어야 되는데 비가 와가지고 비오빠 안녕 나는 루시 이거 귀엽다 안녕 디아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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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이지 디아모 나는 루시 종업 헬프 종업과 틱톡 춤 너무 잘하시네 감사합니다 난 그거 집사했는데 그거 100번 찍는거에요 그런거 말하면 안돼 저 지금 100번까지 좀 아있나 50번 운전은 종업이에요? 할 수는 있어요 조업이가 운전하면 내일 못가요 뉴욕에서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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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뉴욕 오디오가 갚으면서 껐는데 나 아니 직접 껐어 나 아까 소리를 꺼내 생각해볼까 마이크를 끈게 아니라 마이크를 꺼야돼 어떻게 꺼? 그냥 이렇게 막으면 되잖아 막아서? 지금 태궈야 이따가 다같이 틱톡 해보자 내가 가르쳐줄게 내가 하면은 내가 하면은 안돼 아 근데 단체로 하면 재밌을 것 같아 다들 딱새우 호록딱새우도 들고 호딱록새우? 호딱록새우 들고 쳐보자 호딱록새우 소리 껐는데요? 어떻게 꺼? 엄마야 어 안돼 안돼 내가 마이크를 막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? 어 좋겠다 좋아좋아 뭐 좋아? 몰라 똑딱 호록딱새우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여기 안녕하세요 몰라 멕시코 근데 중카리씨 왜 이렇게 안오죠? 덥다 난 이제 그만 갈게 우리도 갈까? 반가웠어요 여러분 어 나보고 뭘 도와달래 제가 도와줄게 푸들갑니다 이제 가야겠다 인사 한번 해줘 안녕히 계세요 안녕 뒤마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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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또 만나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그럼 그럼 감사합니다.